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보인입니다 지금부터 팩트체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네 팬분들이 생일 카페를 열어주셔가지고 카페 투어를 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맞아요 음.. 지금은 80 한 3kg 정도? 육군본부 의장대 출신입니다 진짜 MBTI 너무 애매하긴 한데 ENFJ가 나올 때도 있고 INFJ가 나올 때도 있는데 FJ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응? 맞아요 응? 맞아요 응? 그렇죠 응? 맞아요 응? 지금은 제가 먼저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요 첫 영화 개봉을 히아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걸 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해서 저도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 정정 모델하기에는 제가 약간 신체 조건이 조금 타고난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컸습니다 제가 복싱 선수를 했기 때문에 주먹이 운다 챔피언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트루먼 쇼 트루먼 쇼라는 짐 캐리 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옥 같은 대사들 다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자유 연기, 독백 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것들 저도 똑같이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긴장도 긴장이지만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극중 역할이 운동선수 역할이었고 그래서 연기하는데 조금 편했던 것도 있고요 또 좋은 형, 누나, 친구, 동료 배우분들이랑 호흡을 맞춰서 현장 나가는 게 조금 재밌었어요 일단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존의 원작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토대로 삼아서 콘티북처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싱크로율을 맞추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노력한 걸 그렇게 좋게 호장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장군얼이라는 아이로 인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반은 제 머리였고 반은 가발이었거든요 그 무더운 여름에 가발을 쓰고 저한테도 엄청난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98% 정도 원작 팬분들에게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웅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했고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입고 그런 것보다 음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장보는 편인 것 같고 또 식료품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고 해주고 그런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친해지면 금방 간슬개 다 빼줄 정도로 또 친근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착한 사람입니다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일 1일 퇴근 예전에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퇴근? 중요한 날 롯데가 또 잘하고 있어요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쉽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저는 부산 출신이기에 그리고 친구들도 부산 출신 선수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부산 갈매기입니다 간다 올해는 좀 심상치 않아요 알람을 한 20분 정도 더 일찍 맞춰서 일어나자마자 베이글을 크림치즈 발라먹었는데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고 오늘의 TMI입니다 많은 팩트체크를 했는데 조금 진솔한 대화를 한 것 같아서 좋고요 저희 열심히 촬영한 이번 생도 잘 부탁해가 방영이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리클레르 7월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